유하 반갑습니다. BJ인티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돌아온 1대7 막자모드. 오늘 올스타 멤버들이 이렇게 중국 카트에 모였습니다. 막자모드 야 이 씨보레 새끼들아. 무한부스터전이잖아. 야 이 뚝끅이 새끼들아 무한부스터전이잖아. 엔지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되죠. 자 유하 반갑습니다. BJ인티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레전드 드디어 막자모드 컨텐츠가 부활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 카트에 막자 올스타 팀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돌아온 1대7 카트 막자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찬희씨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오히려 곡절 끝에 막자모드를 다시 활성화시키게 되었는데 함으로 기쁘고 함으로 좋은 일이네요. 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막자모드 컨텐츠를 할건데 태칸이가 만약에 15연패를 한다. 그러면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전원티피 한다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 일은 없겠죠. 왜냐? 태칸 클라쓰!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로딩이 안되는 겁니다. 오! 야 씨발. 잠깐만. 살려주세요. 어어씨! 오 씨. 야 잠깐. 야. 야. 왜 이렇게 잘해. 잠깐만. 얘들아. 너네. 해체한거 아니었어? 일단. 일단 하면서 피해주시면서. 자 일단 1연패입니다. 아! 우와 이걸 막아? 좀 한다잉. 오케이 오케이. 너네 실력 검증됐다. 두번째 트랙 갑시다. 빌리지 리버스 시계탐. 튜전드네. 아 랩막스에요 여기서? 잘하던데? 그렇지. 러너랑 같이 가지면서. 눈치 싸움을 잘해야 돼요. 눈치 싸움을. 자 러너가 지금 우막이죠? 그리아팀 우막.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우막이 아이디 아닌거 같은데? 누구 아이디야? 그. 그거. 씨빈형이. 그. 러너 전용 계정하고 따로 만들어졌어요. 아. 오케이. 역시 갓스피. 블레이즈? 민준이 아니야? 아. 민준이 거 아니야. 이거 다른. 아. 야. 야. 안 밀려. 얘. 얘. 뭐야. 아니. 저기요. 보라. 아니. 저. 카도라스야. 보란색깔 카도라스야. 뭐야. 보라색. 보라색. 야. 보라색 누구야. 팔팔팔. 코유리에요. 아. 씨. 코유리 안 밀리는데? 코유리 무슨 별덩이야. 이제 형. 똑바로 해도 되냐? 예. 네. 이 판 이겨도 돼? 네. 레알? 네. 와. 야. 야. 씨. 바. 뭐. 아니. 아니. 무슨. 어디까지. 야. 튕겨다. 야. 잠깐만. 따라가야 돼. 아직. 피해있어. 그렇지. 피해주고. 그렇지. 피해주고. 으악! 아. 일단 아직까지 벌써부터 지금. 예. 캠을 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일단. 벌써 캠을 치면. 존심이 상합니다. 이거는. 예. 아직까지는 참을만해요. 여러분들. 무슨. 슈기. 의미. 소기. 스쿨. 뭐. 소기. 나이스. 우와아이씨 자 이겨도 이색 이겨도 왜 안하지 네 오 오 아니 아이씨 바 야 야 지바 몇번 막는거야 아니 야 지름길 아무도 없는데 지름길 아무도 없어? 응 일주일 아무도 없어 그럼 유감인거지 뭐 공격 그럼 유감인거지 뭐 다 따라간다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 따라왔어 제발 오케이 다 따라왔어 다 따라와 팍팍팍팍 아이씨 하지마 이씨 아 다 따라왔는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러면 안되 나이스 나이스 그런건 없어요 슈퍼카 찬스 이런거는 이제 좋고 아 흔본무금 지렸다 웅장하다 아니 야 이거 아니 야 이거 왜 커지냐 어 맞아 금본무금이다 아 이씨 몇명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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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갤레레레레레세이야 아 저는 안밀려 아 İYOO 와 아 진짜 허허허허허허헜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 아 간나온다 아이스 떨어졌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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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지마 자 자 이비스 진짜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이제 막자모드는 제가 몇연패부터 진짜 경기라 했죠 10연패부터에요 가봅시다 여러분들 날라가 10연패부터 10연패부터 40연패부터 염 알찌는 분이 좀 앞이다? 아리다 어 ㅅㅂ 아 ㅅㅂ 아 ㅅㅂ ㅅㅂ 이게 ㅅㅂ 이게 말이네? 아 ㅅㅂ 진짜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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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너 앞에 있는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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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일단 철.. 천맵 나이스 철 랩 지름길 절대 안타 패건대 수몰? 이럼 타지 탈건대? 그랜드칸 타죠? 탈건대 미안한데? 아.. 나 지금 타는데요? 어? 들어와! 선우 끙끙이 새끼야! 헐 선두만이 새끼 탈건대 ㅇㅂ 아 미안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2랩 때 또 지름길 탓이지 본율이야 그럼 이제 또 안타시지 아 음 선두만이 아 아무 말 안하시는거 보면 무조건 타 그럴줄 알았어 아 이젠 탓이네 잠시만 박으셨는데? 나이스 손오 때문에 거리 차이 멀다는걸 바로 알았쥬? 네 아니죠 마지막도 지렁글도 하시지 조용히 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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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